쭉 아 물에 포 어? 자기 자신을 막 공격하면 돼 비버님 막 어? 응 뭐죠? 자기가 자기 일 때려요 왜냐면 혼란이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방송 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 시청자분들이 아 그 포켓루그 좀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진짜요? 혹시 좀 제가 사실 어저께도 했거든요 아 그럼 어제 하셨어요? 195층에서 떨어졌어요 계열밖에 혹시 좀 보수의 플레이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지 저는 잘은 못하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한 30분 정도나 20분 정도만 더 걸리지 않나요 근데? 이거 뭐 하다가 뭐 그냥 200층 뭐 바로 가신다는 얘긴가요? 뭐 안 되면 거기서 끝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도 좀 저도 또 근데 좀 승벽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가다가 또 떨어지면 또 아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일단 뭐 한 바퀴 정도만 일단 일단 한번 뭐 가볍게 제가 또 좀 키워놓은 거 있으니까 거기로 가셔도 되고 뭐 로그인하셔도 되고 저녁 먹고 가라고 하시면 되는데 아 지금 신났어요 지금 아 정말요? 가능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진구님 포켓러그 하는 거를 어디서 보겠어요? 사실 그렇지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와 온 김에 네 자 저 정도만 잡으시고요 와 이렇게 부담되는 아 징그로그 하겠습니다 자 포켓몬 원래 좀 하시나요? 그냥 가볍게 라이트하게 좋아하다가 포켓러그 나왔다는 얘기 듣고 한번 딥하게 요즘은 좀 자주 해보고 있어요 혹시 뭐 선호하는 포켓몬 뭐 포켓몬 타입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아직까지 그런 제 뭐 취향이 딱히 있진 않은데 그래도 저는 좀 근본조합 좋아하긴 합니다 아 근본 근본이라 하면 타이리 꼬부기 아 1세대? 그쵸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해놓은 거라 네 아마 원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저 뭐 이 친구들이죠 아 요렇게 가요 보통 제가 근데 실질적으로 클리어는 근본조합으로 클리어를 못했어요 저도 아 뭘로 깨셨어요? 그 깨셨을 때 항상 200층 깨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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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란돈으로 하셔도 돼요 아 근데 이거는 자존상이요? 아 자존상하는구나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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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이란 말은 어디서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용으로 딸깍 네 많이 봤습니다 확실히 인터넷 방송을 좀 보셨군요 네 좋아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1 남았는데 1 안 둬도 돼요? 그냥 쿨하게 출발? 찌꺼기들 아 주니벌레 정도는 안 챙겨서 데리고 와도 될 거 같아요 어? 이게 있으시네요? 네 근데 이 이 루치에다가 1 럭을 좀 올려서 럭쌈을 네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아 가겠습니다 네 아 이거 저도 잘 몰라가지고 네 아 좋네요 아 이 세 개를 좋아하시는구나 아 제가 또 원염 알칼를 집어넣었어요 그러게요 흡수하는 거 음 음 음 불꽃쌈을 가도 될 거 같습니다 네 아 이거 되게 떨리네 하하하하하하 채팅창 분들이 같이 하려니까 네 생각보다 신경이 쓰이죠? 떨리네요 잘하고 있는건지 신경이 쓰이네요 아 아 아 리룰을 하고 싶네요 아 여기서 과감하게 하이리가 물공인가요? 비슷해요 물공 특공 비슷해요 근데 특공이 조금 더 높을걸요? 아 그래요 쌍두형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기술도 두개가 있으니까 네 리룰 한 번 참아볼게요 아 좋습니다 한 번 참아볼게요 우르 우르 같은 거는 눈길을 안 주시네요 잡을 수도 있는데 관심 가져줄 수 있는데 귀엽잖아요 그쵸 귀엽죠 약간 성능을 중시하시는군요 근데 침찬미님은 어떤 포켓몬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 약간 찌구대는 거를 좋아해요 디자인을 전 많이 보고 찌구대서 좀 귀여운 애들 아 슈퍼볼이냐 자몽렴이냐 자몽렴이냐 알약이 좀 있으니까 저는 슈퍼볼 한 번 챙겨서 가겠습니다 아 슈퍼볼 챙겨서 볼 한 번 챙길게요 아 빠모 잠깐만 전기 아 땅 포켓몬이 없잖아요 그쵸 이럴 때 볼 한 번 던져보겠습니다 아 빠모 빠모 나쁘지 않죠 라이벌 네 아 야오불 쟤도 불 쓰는구나 꼬부기로 바꿔야겠죠? 아 바꾸고 네 꼬부기 바꿔주고 물대포 물대포 쏴주고 네 물대포 가지고 야오불이 먼저 때리는데 그러니까요 버티겠죠? 버틸 수 있으려나? 버티겠죠 다른거 보니까 아 바꿔주고 바꿔주면 제가 손해지 노말비행 아 그러면 또 바꿔주어야 된다? 사실 뭐 상상이 막 빠모가 그거긴 한데 빠모가 오케이 빠모 출격 아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바꿨다가 어 8층에서 라이벌에서 그냥 쓰시던 그란돈 쓰시는게 채팅창에 막 얘기가 나옵니다 혼수가 나는데 그냥 연기만 하시는게 아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제가 잘못했는데요 예예 아 비번이 노말대 노말 아 쉽지 않은데 아 저런 아 어떻게 그래도 이기나요? 야오물 아 비번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연막 명중률 떨어져서 안맞아버리 오 안맞았어 실제로 핥히기로 아 위기를 무난하게 넘겼습니다 땀이 나네요 징그로그 와우 쭉쭉 미시네 쭉쭉 미시네 깨비참 제가 어저께 써봤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그냥 밀어버리나요? 어 아 밀어버릴 네 밀어버릴 생각입니다 이미 밀어버릴 생각입니다 네 밀어버릴 생각입니다 좀 보통 귀여운 포켓몬을 선호하세요? 아 좀 멋있는거 좋아합니다 아 멋있는거 깨비참은 멋없다 그냥 새다 새 네 그럼 지그재그리 같은 경우는 완전 별로겠네요 효능이 좋아서 써요 아 성능이 네 픽업 달고 아 전문적으로 가시는구나 하지만 대답하고는 다르게 그냥 부어버리구요 잘 안잡아요 제가 보호를 잘 안쓰더라고요 제가 네 자 여기서 아 교체를 하지만 징그럽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죽이겠다 하지만 징그럽게 생겼으니까 어 그렇네 어 큰일났는데요 14층에서 위기에요 어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 나홍이 또 저그로 만나면 또 짜증나거든요 오케이 일단 나홍컷 나홍컷 컷 컷 컷이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홍컷 쪼기 아 이상일씨 컷 하하하하 연막 한번 해주고 장기쇼카 가보겠습니다 연막 한번 해주고 장기쇼카 가보겠습니다 아 튀겨버렸고 아직까지 여진구씨의 마음에 드는 포켓몬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란돈으로 딸까가던 시절이 그리운 여진구면 하하하하 개축 하하하하 그땐 진짜 거의 신용단체에서 그냥 그냥 제트만 누르고 있으면 쭉쭉이었는데 정광석 칼 없이 에먼가를 먼저 잡아주는 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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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힐까요? 잡힐까요? 아 살아남았어요 피가 남았어요 아 저런 아 몸통 박치기로 그래도 하나 물리쳤습니다 충전을 배우고 싶다 자 휴대폰 충전 좀 해드릴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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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큰일났네 또 극복하고야만은 여진구 하하 이럴수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오 마이 가 하하하하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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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ific 히힛 히힛 어 어 behind it 그래서 에 어? 자기 자신을 막 공격하면 돼. 비번이 막 어? 뭐죠? 자기가 자기를 때려요. 왜냐면 혼란이니까. 정상 상황이면 자기를 때릴 리가 없겠죠. 예, 혼란이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걸린 이상 최대한 것을 다 하고 깔끔하게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하이제킹이죠, 지금. 포켓로그에 하이제킹 당했죠. 아, 또 이걸 또 이겨내나요? 야. 아, 풀이 죽었어. 풀이 죽었어요. 아, 이게 나홍이 저래서 짜증나요. 그러니깐요. 초반만 일방적으로 때리고. 아, 오마이갓. 어, 어떡하죠? 이거 에이스 파이리가. 갑자기 귀가했어요. 급수를. 급수 한번 때려버리고. 나홍. 나홍이 그냥. 자, 징그로그. 볼을 던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방을 던지는 방법도. 아, 아. 아, 아. 볼 던지는 걸 깜빡해요, 저도. 아, 누구를 방출하냐? 얘네 다 죽어있네. 호차나, 호차나 빠모. 뭐 누굴 방출하죠? 그렇네. 얘네 다 죽어있네. 지금 방구석 채팅창에 코치님들은 호차나 방출해라. 그렇죠, 호차나 뭐 버려야죠. 아, 라이벌 또 만났습니다. 네. 이번엔 밀어버릴 수 있을까요? 불 대 불일까거든요. 그렇죠. 나홍 히트가 레벨이 1 더 높습니다. 지금 문제. 바꿔주겠습니다. 오, 과감하게 바꿉니다. 레벨이 좀 많이 낮은데. 아, 사막. 아, 위기에요. 오, 빛자주. 아, 연막. 연등류를 떨어뜨려. 어, 못 맞췄어 실제로. 오, 마비 걸었어요. 오케이. 마비 걸었어요. 아, 뭐 안 움직였어요. 마비 걸렸어. 오, 이거를 전략적으로 헤쳐나갑니다. 오, 오케이. 괜찮고. 어, 뭐 이렇게 빨라요? 아, 정강 석파. 정강 석파. 이런 수가 있나? 위기 상황입니다, 또. 나온. 페인트. 지금. 아, 이거. 지금 메뉴 화면으로 하이제킹 당하고 있죠. 하하하. 자, 이거. 처음 할 수 있을까요? 와, 이거. 얘 너무 약하네. 짰다. 메뉴 화면으로. 갑자기. 궤도를 바꿨습니다. 이게 하이제킹이죠. 언염의 발. 쭉쭉 빨아먹고. 오케이. 아, 오케이. 일단 한번 이겨냈죠? 이겨냈고. 입날 가르기. 입날 가르기. 갈라주고요? 갈라주고요. 아, 갈라주고요. 오케이, 이겼다. 어, 대사가 이제 거의 임방이 다 됐네요. 갈라주고요. 하하하하. 갈라주고요. 컷! 하하하하. 묘하게 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본인이 그 극복하고 계속 미묘한 이제 계속 상황이 발생하는데 비버니의 모습이. 이제 물이 생깁니다. 그쵸. 이러면서 약간 꼬부기를 좀 되찾을 수 있는 게 생겼네요. 아, 네. 물대포. 물대포. 배워줘야죠. 못 뺄까요? 어. 웅크리지마. 아, 웅크리지마. 과감하게. 독가루 안 배워요. 독가루 안 배워버려. 수명가루 배워야 됩니다. 아, 수명가루는 또 배워요? 수명가루 배워야 됩니다. 이순차인가요? 이걸 재우고 네. 쉿뿌러서 이제 HP 회복하면서 아아. 이제 그 느낌으로. 아, 그래요. 아, 좋아요. 이게 좀 약간 데미지 남는 거를 못 참으시는 거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하셨어요? 네? 딱딱 맞춰서 하고 싶어 하시는 거 같아서. 그게 좀 있어요. 오버힐, 오버딜 이런 거 좀 못 참으시는 느낌이에요. 좀 아까워요. 그냥, 그냥, 그냥 잃어버리겠습니다. 아아. 근데 좀 오래 걸리네요. 아아. 어! 쉽지 않네요. 한, 지금 한 8차 위기인가요? 아니, 이번엔, 이번엔 이겨냈습니다. 아, 이번엔 이겨냈어요. 또 이겨냈어요. 또 위기를 만들고. 이겨냈어요. 갤럭시단은 이겨냈습니다. 쉽게 안 가네요. 메뉴로 안 가네. 140원을 더 내고 안전에 기력의 조각을 가냐 아니면 리롤로 기력의 조각이 딱 뜨냐. 그거거든요. 아, 요거를 기력의 조각을 리롤로 뛰어서 140원을 아끼는 전략을? 와, 이거 도파민이죠. 도파민이죠. 오, 가나요? 도파민입니다, 이거. 4,000원 있으니까 네. 저거 가봅니다. 와아! 오, 근데 지도가 떴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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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도 나왔어요. 괜찮아요. 지도 하이제킹. 지도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죠. 파밍도 할 수 있고. 리롤을 한번 볼까요? 자, 리롤을 한번 가면. 아, 이거 아끼면 아껴봤자. 아껴봤자 뭐해. 좋았어. 좋은 상체야. 좋았어. 리드킹. 어? 잡아볼까요? 리드킹. 멋있는데요? 되게 진짜 잘하시네요. 왜요? 전 지금 이거 잡아볼까라는 생각 못 해봤어요. 또 로그벌도 있으니까. 로그벌로 잡나요? 독, 독당히 또 있어야 돼요. 어! 좀 키를 깎아야 될까요? 어? 왜 이렇게 안 좋아? 노란색이나 빨간색까지는 만들어줘야. 잘 잡히거든요. 마비걸링도 잘 잡히거든요. 마비걸링도 잘 잡히거든요. 오. 일단 잡았는데. 나홍아 미안해. 아. 나홍아 미안해. 아. 나홍이 좀 약간 열매 좀 있었을텐데. 아. 아. 저런. 지저스 크라이스. 지저스 크라이스. 입쓰. 달콥힌입니다. 오케이. 상체 이상을 되게 잘 거네요. 8분의 1 확률 말지 않는데. 이번판이 운이 좀 있네요. 또 이거를 또 이겨냅니다. 저는 숲으로 갑니다. 아 근데 동굴 갔어야 되나? 벨베솔트 잡아야 되는데. 어. 오케이. 진짜 용이 됐어요. 리자드. 나이스. 그냥 밀겠습니다. 그냥 밀어버립니다. 아. 아. 또 화상에 걸려서. 원념의 칼로 피읍해주고. 피읍해주고. 아. 피가 꽉 찼으면 또 원념의 칼을 아끼시네요. 시원시원한데요? 아. 불도저인데요? 아. 50층 골바했습니다. 4분의 1 진짜 맞네요. 55층에 라이벌. 60층에 관장. 정글 목초지? 정글 관장이냐 목초지 관장이냐. 지금 채팅장에 대진구가 도대해 오세요. 하하하하. 목초지 가야 페어리를. 아마. 아 근데. 목초지 가볼게요. 아 51층. 나 롯데. 저 오늘 롯데시어트에서 봤거든요. 아 롯데시어트에서 보셨나요? 그 저기. 롯데월드. 롯데월드 더 왔어요. 좋은데서 보셨네요. 헤헤. 헤헤. 어. 열매 먹고. 마비를 풀었어요. 아니 이게 왜 안죽지? 왜 안죽냐면. 정명이 세니까. 하지만. 죽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겨냈습니다. 또 이겨냈다는거. 게. 중요한건. 상처약 주고. 이거. 이건 못참아요. 못참아요. 도핑은 못참죠. 도핑은 못참아요. 어헤헤헤. 자 크로스. 오케이. 벌레는. 굴러지지만 다 타버리죠. 그렇죠. 깔끔하게. 이번 라이벌전으로 깔끔하게. 넘기셨습니다. 지금 잘하시네요. 이게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네요. 슈퍼볼. 어. 잘타게 생겼다 근데. 그러게요. 애들이 딱 잘타게 생겼어. 애들이 쫙. 백손목과 분진 생기면서 잘타게 생겼다. 스파크로? 어. 그렇치네. 어. 전룡이었는데. 오. 안참아요. 우와. 와우. 아. 날개. 아. 금행특성이 있었구나. 다운다운 관장인데. 살려야 되나요? 살려야죠. 살려야죠. 니드킹이 땅이니까 전기가 안 먹혀요. 전기공작이 아예 무려. 아무거나 하면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오케이. 내가 홍어. 어. 니드킹 잘 잡았네. 아. 아. 근데 또 마비가. 이거를 풀고. 기력의 덩어리를 간다. 기력의 덩어리까지. 기력의 덩어리까지. 가디안. 오. 이러면 그냥. 저는 니자몽으로 가서. 그냥 몰아붙여. 아. 그냥 몰아붙여요. 배우 여진구. 매 들었습니다. 관장. 여진구씨. 매 들었어요. 오오. 기입해주고. 오오. 60초부터 무난하게 넘기겠는데요. 로. 용숨. 와. 이게 세다. 오. 쉽지 않은데요. 발물이나. 오. 그냥 쭉 밀어버리네. 오. 아. 깔끔한데요. 운영. 아. 페울이 동급을. 아. 페울이 잡아야 되니까.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입치트. 시트. 입치트. 아닙니다. 입치트. 입치트 말고. 늦어버려. 강철이기 때문에. 고민씨. 친하신가요? 고민씨 배우님이요? 아뇨 아직 잘 모르는.. 아직 같이 함께 작품을 하지 않아서 몬양이? 몬양이 귀엽다 저 저런거 좋아해요 저런 디자인 약간 퉁실퉁실한거 누오 약간 이런거 좋아해요? 누오 귀엽죠? 누오는 약간 눈이 착해서 싫어요 아 그래요? 5천원 5천원 돈 생기니까 또 소유합니다 저도 진짜 큰일났네 게임 재밌게 하시네 돈 생기니까 또 잘 맞지가 필요 없군요 지금? 아 잘 필요 없어요 또 리롤 아 리롤 와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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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사기죠 개사기에요 A4나 딱 주면서 아 이게 이렇게 하는거 어 마릴이 게임 재밌게 하시네 잠들어 스트리머 재질인데요 뛰어오르면 저는 한번 볼 던져버립니다 어아아악 아 이거 미쳤는데 잠들고 아 재워버리고 와 재워버리고 C뿌리고 C뿌리고 어쩔것이요 혹시 마릴리도 잡나요? 아 마릴리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저와 함께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갤럭시단 조물을 잠들고 75% 저쪽은 3개밖에 없고 6개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몽냥이 때문에 찌부댔어요 방어했어야 하는데 화염방사선에서 독개굴 격투기 때문에 2배로 들어갑니다 또 위기를 이겨냈어요 깔끔해요 운영 깔끔합니다 종이야몽을 꺼내기엔 상정이 좀 애매하죠 구멍 한번 파버리고요 여진구멍 여진구멍 바로 구멍팡이 너무 잘써요 얘도 마비 마비 와 다채롭게 경험치가 수축 들어옵니다 빠르모트가 잘 버텨주고 있어 임파이트 옳지 잘하시네 하나 남았어요 색편사 아 여기서 구멍 파버립니다 안맞았죠 아아아아 시시하다 시시해 이제 이지하네요 이지하다 컷! 컷컷컷 컷입니다 지금 최칭찬이 토게틱을 잡으려는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토게틱이 좀 좋은가봐요 아 그래요? 토게키스로 진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 남은 로그 로그업을 하나 아껴보고 아 잡았습니다 토게틱 잡았습니다 하늘의 온총 제일 활약이 없는 친구 누구죠? 제일 활약이 없는 친구 비버통이긴 한데 밥벌레 여진구 선정 가장 밥벌레 여섯 마리 중에 비버통이 갖다 준거일수도 있어요 그 지도나 아 또 그렇죠 조개껍질 방울이라던지 니드킹이 지금 전기 애들을 다 담당해줘가지고 정은 솔직히 저는 니드킹이랑 좀 더 들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이렇지라 아까운데 이용할만큼 다 이용했다 이제 밥벌레니까 가라 마음이 가는대로 가시죠 이놈! 제대로 놀지 못하겠느냐 고생했다 먹을거 다 먹었음 가라 우아 자 귀가합니다 Subst espace Dragon 쓰나요? 에서는 쓸만한 거 같습니다 고생했네요 닭벌레 니드킹 딱 보이네요 아 아 그러네요 니드킹 딱 보이네요 고생했어 귀가 우주 우주 뭐죠? 우주 한번 가볼게요 저 왜케 자요? 계속 자네 싸우는데 건방지게? 경력 20년 배우라고 하는데 으하하하하 뭐야 방금? 체력을 채우는 스킬있나봐요 어? 어어? 어어? 여행이 여기서 끝날수도? 체력이 뭔가 차고 있는데 이상하다 얘 자고 있는앤데 자려나? 자아아 잤어요 75% 깼어요 깼어요 아 일어났어요? 어어? 어차피 체력 채우는게 한계가 있어요 아 또 극복합니다 메뉴 화면으로의 하이즈킹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요 란 빛날 갈라버리구요 으응 으휴 먹방 archa 혹시 스트리머 풍얼냥기 아세요 네 알아요. 알아요. 풍얼냥기 풍얼냥기 봤는데 인사 안하세요. 아 확실하네요. 커트를 할 거라고 딱 커트하고 아 커트를 할 걸 확실히 컷을 하고 컷 오케이 아 이건 뭐 이건 뭐 네 이건 뭐 맘에 문담은 그 이번에도 이겨냈네요 또 이겨냈어 쉽지 않다 이거 쉽지 않다 95층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저는 한 30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밖에서 또 기다리시는데 다 사실 감독님이 감독님이 오셨거든요 밖에 하이저킹 감독님이 오셨어요 감독님도 좀 포켓몬 가시나요? 감독님은 한번 궁금해하시긴 하셨어요 제가 이거 무대인사 중간중간에 이동할 때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진구님이 쉬는 시간만에 이거 포켓몬 하신다고 증언을 하셨어요 네 아 라이벌 아 여기 95층 라이벌이구나 아 명중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전체 뭐야 이거 왜 안에 들어가있지 포켓몬이 아 명중률이 아까 떨어졌거지 아 엇가당 있어요 아 그래도 아 오 씩뿌려요 오오 설계 들어가죠 아 냉해 약하죠 뚫려서 냉해 오 오 잠 오 안맞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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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씩은거 달고요 그래도 임파이트 아 오 아 아 벌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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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벌레면 아 아 벌레면 벌레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순간! 순간! 보기 싫어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가리셨어요 참아볼 수 없었는지 힘껏 쳤지만 남은건? 잘타게 생겼네 아 잤어요 솔로앞힘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얘도 있었네 아 아아아 아아 차고 자는데 아아 오오오 자라자라 아 집이 만원 하지만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5층 메뉴 화면으로 하이제킹 당하셨고 오늘 이렇게 와서 제가 200층에서 뜨거운 결투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미숙하네요 그란던 없이는 힘들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라이브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면 놀러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00층 깰 준비가 되시면 한번 또 나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요즘은 즐거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쇼 감사합니다